오늘 어떤 간증 사이구구의 간증을 들으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축도를 하고 또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어떤 간증 사이구구의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그 삶속의 범사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님 지금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핏붙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기저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요다. 나사리 예수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요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핏붙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는 깨끗게 해결될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나사리 예수는 명하노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매매가 해결될지요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요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혼사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혼사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혼사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되라. 나사리스도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든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스도 해결될지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질병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라. 나사에서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나사에서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남 환자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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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피무술을 안수하여서 깨끗게 치유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SPSS 가남이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피치임할지어다 SPSS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암이 치유될지다 SPSS 갑산성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감산성 치아증이 치룰지다 피부병이 치룰지다 피부병이 치룰지다 피부암이 치룰지다 백혈병이 치룰지다 백혈병이 치룰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룰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룰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룰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룰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룰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통풍이 치들지다 당뇨가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고질증이 치들지다 저혈압이 치들지다 코리스도의 정상이 될지다 코리스도의 정상이 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족저근방염이 치들지다 허리투스가 치들지다 에 almost 또한 나사로 예수님께서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예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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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베야 아 조상저주 개신이 떠나갈지다 나사로서 소상저주인이 떠나가라 예수베 떠나갈지다 나사로 예수베 명하라니 조상저주 개신ouse 1길 와서 7길을 묶iyalett 묶물받고 다신 드러붙지 말지다 예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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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귀신 떠나갈지다 귀신에 사로잡히느냐 껬끓 떠나갈지다 나사로서 껬끓 취업을 받을지다 다신 드러붙지 말지다 예수베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스도 스트레스 정신질환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SBS, 피부에 모든 염증이 치유될지어다. SBS, 갑산성 증후군이 치유될지어다.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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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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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희귀병이 치유될지어다. 희귀병이 치유될지어다. 머리카락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어다. 피부염증이 치유될지어다.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피부감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리에 있으므로 지금 믿음으로 설 원정자마다 주님 피무수서를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한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님 사이 99 중복이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